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.4% 올라, 석 달 연속 2%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. 오늘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.39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.4% 상승했습니다. 2분기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.5% 오르며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특히 농축수산물과 석유류, 개인서비스 등의 상승세 영향이 컸습니다. 농축수산물은 10.4% 오르며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6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.